수학의 답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자 일단 1차식의 덧셈과 뺄셈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두 1차식이 있죠? 더해라 빼라 라는 식으로 생겼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기 괄호 앞에 수들이 더 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이 시간에는 괄호 앞에 간단하게 숨어있는 1만 보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단계는 딱 두 단계예요 위에 나와 있죠? 이 두 단계를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무조건 괄호 탈출시켜야 뭐 얘기할 수 있다 이대로 아무것도 못한다 니네 다 감옥에서 나와 그리고 합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 괄호 탈출을 시키고 나면 끼리끼리 같은 가족을 상봉시켜줘야 돼요 동료형끼리 모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자 해볼 건데요 일단 괄호 탈출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감옥이 몇 개 있어요? 두 개 있죠? 그러면 따로 생각해요 첫 번째 감옥, 두 번째 감옥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얘가 덧셈이니까 이 감옥, 이 감옥이고 가운데 덧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그냥 플러스로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지거든요 자 첫 번째 괄호부터 탈출시켜 볼게요 얘요 그냥 나오면 돼요 이 감옥은 정말 허술한 감옥이에요 왜냐? 앞에 1밖에 안 곱해져 있어요 부호도 없고요 부호 플러스죠?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1이죠 곱해봤자 힘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 그러면 그냥 탈출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두 식이 연결이 안 되죠?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얘 부호 뭐예요? 플러스죠? 부호 살려주면 알아서 식이 연결이 됩니다 자 괄호 탈출했습니다 그럼 뭐하라 그랬어요?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너하고 너하고 가족이야 계산이 돼 뭐예요? 2 더하기 3 5x 상수항하고 상수항도 계산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계산은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? 자 그럼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? 굳이 뺄셈이라고 보지 말고 첫 번째 감옥 탈출 어? 1밖에 없네? 아싸 그냥 나가자 나왔고 두 번째 감옥 중요해요 앞에 그냥 1이 지키고 있진 않아요 마이너스가 하나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죠? 부호만 바꿔주면 탈출할 수 있었죠 그럼 얘 부호가 현재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x로 얘 현재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로 탈출하면 탈출 성공입니다 자 이제 동류항끼리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? 그럼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 플러스 1 동류항이죠?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쓰고 끝내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내가 이런 식은 좀 어색한데 누구 때문에? 1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만 붙여서 써주면 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요 조금 시험 문제로 바뀌면 어떤 식으로 살짝 꼬아지냐 하면요 이렇게요 뭐 크게 꼬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생긴 두 1차식의 계산한 결과가 이렇대요 그랬을 때 a, b 값을 구하여라 그냥 결과를 놓고 나서 나중에 a, b를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쓸데없는 말이 한옥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산한 결과 계산하고 나서 얘기하면 됩니다 자 방금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요? 한 문제 두 문제로 계산했죠 첫 번째 문제 어 힘없어요 그냥 탈출 자 두 번째 괄호 마이너스 약간 힘있는 친구 부호 바꿔서 탈출 다 탈출시켰죠? 이제 뭐 찾기? 동류항 찾기 얘랑의 동류항 3 빼기 5 마이너스 2x 얘랑의 동류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만 추가해주면 돼요 얘가 ax 플러스 ax 플러스 b하고 같대요 비교해주면 어떻게 돼요? a는 마이너스 2란 얘기가 되고 b는요? 어 여기 플러스 있는데요?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각각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찾는 거 나중 문제 중요한 거 뭐라고요? 괄호를 탈출한다 무슨 법칙으로? 분배법칙으로 근데 곱해서 1 되는 거 힘없어서 그냥 탈출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건 부호 바꿔서 탈출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타오르네 FI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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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RE